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아름다운 말씀을 돌려보는 굿뉴스 파노라마 네, 지금까지는 산상설교 가운데서 나오는 특별히 마태복 5장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산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는 복된 기별인 것들을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복을 맞추고 나면 산상설교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뭘 말하는가 산상설교 속에 들어있는 정말 한 줄 한 줄 내용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 삶을 그야말로 복되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죠 근데 이 마태복 5장에 나오는 5장, 6장, 7장까지 들어있는 산상수은의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는 팔복을 먼저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이 쓰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우리가 누구란 말은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일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 5장 13절부터 마태복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리오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게 산에 이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선 소금이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예수의 증거를 받아서 이 자리에 산상설교의 자리에 주님 앞에 함께 섰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금과 빛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7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이 말씀은 참 은혜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그 내용과 깊이가 우리들에게는 오호라인은 어렵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만큼 상당히 많은 은혜로운 기별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다른 별칭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소금은 물론 구약성경에 다양한 소금의 기능들이 있죠 그 모든 기능은 대개는 어떤 기능이었는가 하면 상하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소금의 기능 그러나 여기 그 소금의 본질적인 그런 기능을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소금은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소금하면 일상적으로 소금은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 속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옛날 고대 국가들에는 이 소금을 나라가 많이 확보하면 그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고 소금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 무역 때문에 나라들끼리 전쟁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 소금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살 맛을 나게 하는 데 이 소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금은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소금의 기능이 뭐다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다 할 때 소금은 모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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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다른 여타의 어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백그라운드 정황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빼고 성경이 이 소금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은 소금이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소금이 돼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놀라운 이야기고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골로세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세 성경 하나님 말씀 골로세 4장에 보면 이 소금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가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골로세 4장입니다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골로세 4장 6절에 대해서 5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가 4절부터 읽을게요 욕심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읽다 보면 욕심이 나가지고 그 앞에 부분을 더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많이 아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만큼만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만큼만 봐야 되겠다 또 어떤 때는 한 시간만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시간이 좀 그러니 30분 동안 말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되면 시간을 초과하고 이만큼미라 한 그 부분을 넘어가는 것을 볼 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하시면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아낀 그런 말이죠 준절이하고 시간을 아낀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또는 여기 시간을 아낀다 이런 말씀을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산다는 말은 시간을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게 쓰라 이런 표현인데 6절에 오늘 이 소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이죠 너희 말을 너희 무엇을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든지 그 말을 할 때는 여기 뭐라고 했느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소금은 정말 음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다양한 맛을 내는데 그리스도인의 말은 항상 은혜로워야 되고 그 은혜로움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금으로 고루 소금이 뭉치면 또 안 되잖아요 고루고루 이 소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고루고루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겪는 이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빌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언행이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음식에 있어서 소금과 같다 제가 다른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소금이 모든 삶에 필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역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라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하라? 고르게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을 삼가서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소금과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소금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어떤 말일까? 무슨 말이 은혜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을 은혜롭게 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꼭 말 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여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는 고린도 후소에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 후소에 보면 5장이죠 고린도 후소 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17절에는 그런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뭐라고 했는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라 했는데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19절 18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낳느니 저가 그리스로 말미야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미야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뭘 통해서 감당하느냐? 19절 이는 그리스오께서 그리스오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목해하는 무엇을?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은혜로 고루함같이 말씀을 은혜로 고루함처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은혜로 고루함처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느냐 화목해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놀라운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화목해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직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소금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무하게 하는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어요 무엇으로? 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금은 바로 그런 부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무하라 화목하라 사라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형제 여러분과 저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화목해하느냐 말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은혜로 소금을 고루함 같이 말을 하라 하신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하 우리는 소금이구나 왜 소금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인 이유는 세상을 하나님과 사목하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서 소금을 음식에다 안 뿌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의 모든 말은 이것이 우리들의 중심적인 사고여 삶이 돼야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화목해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이미 지난 번 팔복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암을 받을 것이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소금이 돼야 합니다 근데 어떤 소금이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또 성도들을 화목하게 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아니냐 서로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앞에 대어놓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뒤따말을 하느니 또 아니면 무슨 무언가 무언가를 뒤에서 무슨 지적 뭘 한다느니 이런 말을 해가면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우리를 화목히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목히 하는 직분을 무엇으로 감당하게 되느냐 말씀으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씀은 은예로운 말씀으로 소금을 고루 뿌리듯 뿌리는 그런 은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은예로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이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찔림이 있으시면 지금 즉시 미루지 마시고요 다른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입술에 이런 직분이 있는 이런 말씀 소금을 맡기셨는데 저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거리를 두고 간격이 나게 하는 그런 일을 일삼은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교회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험 듣고 허물진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 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부터는 주여 내가 진정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이 시간 먼저 이 시간을 여러분 잠시 그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다른 소금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 말씀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등경 위에 등 위에 이렇게 걸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빛이고 산 밑에 있는 동네도 빛이고 어디든지 빛은 막을 수가 없죠 빛은 그냥 어디든지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빛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 할 때 여기 우리는 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라는 말을 할 때 많은 말들을 합니까? 또 많은 얘기들을 압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말들을 알고 너무 많은 얘기들을 알잖아요 빛된 삶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의 등불을 가지고 하고 좌절과 낭망이 있는 곳에 소망과 희망을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여기 성경이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빛이라고 말해요 왜?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착한 행실이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둡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의 등불이 돼지고 뭔가 좌절과 낭망이 있는 곳에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말이죠 넘친 빛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빛된 삶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교과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저는 우리를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이 이야기는 빛된 삶, 빛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의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 뭐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죠 뭐가 착한 거라는 거를 여러분 모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효도하는 것이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이끄는 것이오 형제 간에는 우애하는 것이오 뭐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 앞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동역하는 것이오 여러 가지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것이 빛과 관련돼서 우리가 빛나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어디 말씀 있는가 하면 2사 58장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 2사 58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모든 우리 제자들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삶의 마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있는데 2사 5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2사 58장에는 뭐 여기에 이렇게 2사 58장에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주님의 권면에 말씀이 나오면서 특별히 금식에 관한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무언가를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 나 그런 금식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이게 진정한 금식이다 할 때 금식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금식이야말로 너희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요 먼저 8절 볼게요 2사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며 와우 그리하면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겠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어떻게 한다 비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아침빛처럼 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가져가고 어떻게 하고 이래서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여기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 중간 대부분에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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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뭐 하면 이렇게 돼 뭐 뭐 뭐 하면 내 빛이 10절 후반부에 흑암중에 바라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내 빛이 아침처럼 빛나고 내 빛이 낮과 같이 빛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의 빛이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사의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는 그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을 때 그 영광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근데 여기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내 빛이라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내 빛을 어떻게라 비춰서 내 착한 행실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빛이란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이리하면 이 빛이 아침빛처럼 빛나고 저무의 빛처럼 빛나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 그리하면 앞에 있는 말 이리하면 앞에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람들에게 5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나에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금식에 대한 교례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금식하는 날에 말이지 오락을 찾아 행하면서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이런 악한 일을 해 3절 4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는 도와다세요 구해줘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2사의 58장 한번 여러분이 꼭 한번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금식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금식이 무언지도 나오고 진짜 원하는 금식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정말 착한 마음으로 아실 수 있어요 보시죠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자에게는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같이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혹시 내가 아프다면 내 치료가 급속하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와의 영광이 내 의의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 이렇게 살면 이게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그 혐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를 불러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해를 꺾어주고 여기 줄인 자에게는 식물을 주고 유리하는 자에게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와우 이게 지금 마태국 5장 읽어가다 보면 산상수훈에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2사의 58장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살면 모든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이거를 내 빛이라 그랬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아니 줄인 자한테 식물 나눠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까? 유리하는 사람들 오갈 곳이 없는 사람 내 집으로 오느라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벗은 자를 보고 내 옷을 벗어주는 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자 사랑하는 가족들인데도 말이죠 가족 간의 불화한 그것 때문에 고륙을 피하는 이렇게 피하는 이런 거 아니고 말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여기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 아는 얘기 설명 안 해도 돼 그러나 꼭 설명이 필요하다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죄를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4장에 회당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하실 때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 말이야 누린 자에게 자유암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복의암을 말이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를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두 방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리적인 방향이죠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는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고난 속에서 정말 빈곤과 씨름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질 수밖에 없지만 아까 먼저 읽은 줄인자에게 식물 이 말씀 속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답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영적인 것이죠 여기 흉악의 결박이다 압제당한다 여기 대응하는 건 영적으로 우리들의 자체는 흉악의 결박이 있습니까 그건 무언가 율법의 정제에 빠져가지고 죄와 사망의 정제에 빠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을 피해 달아가는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압제에 놓여있는 억울한 그야말로 영적인 질고 속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를 아직도 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권세 아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날마다 종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그런 율법의 그런 억누림 아래서 압제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저렇게 아니면 죽는 줄 알고 멍해를 짊어지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또 두 방향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망권세를 짊어지고 그냥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을 매우 종로를 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흉악에 결박이 있고 멍에 줄을 메고 있고 압제당하는 일은 모든 멍에는 다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생애의 수고만이 아니라 죄의 짐을 지고 무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이죠 무엇만이 가능해요? 무엇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소금이란 말을 할 때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을 무하게 하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갖았다 뭘로 해라? 말로 해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풀으셨다 해방했다 이렇게 하면서 죄와 이 모든 것으로 또 사망권세로부터 벌어내는 것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향이 또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 지독한 율법주의자들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함과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치독한 누가 있느냐 바리세인과 같은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에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짐들이 있어 그래미도 되겠니? 구원의 주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 살아 되겠니?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 넣지 말고 사람들이 오라 어렵다다 너무 무거워서 난 예수님 떠나고 싶어 이런 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주는 거냐 교회가 직접 주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을 때 이 생각은 못하고 이미 완성돼가지고 살아간 이런 모든 높은 표전들을 제시하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엄청난 멍해와 무거운 짐들을 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의 정제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또 행위의 멍해를 짊어지고 또 다른 율법에 이렇게 정제의 멍해를 짊어지고 자기 정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갈라디아 5장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자유케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맺지 말라 종의 멍해가 뭡니까? 사망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입니다 자유케하는 주님의 영을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아바와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모든 얽매이고 무겁고 멍해진 이 모든 것들을 벗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다시는 내가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라 왜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죄의 삭신 사망을 갚으신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의 정제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를 방종하게 하고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원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을 풀어주고 벗겨주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 직분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것이 화목해하는 직분입니다 그것이 소금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빛이 아침처럼 빛나리라 근데 여기 조금 더 있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가요 10절에 9절에 이거 보세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헝함한 말을 죄가 버리라 그러면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바라겠다 알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빛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이 하신 바로 그거예요 험한 말 죄하고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 저는 이걸 교회 안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그냥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부모라고 내가 어른이라고 교회 오면 또 어른이라고 막 윽박지러서 신앙이 어떤 높은 표준인 것냥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깨에 부담을 줘서 멍해가 돼가지고 신앙을 떠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한다는 거죠 또 손가락질과 교회 안에서도 에이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앞에 나가 간증하면 또 간증하는 사람도 은혜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데 또 그대로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오다 보면 그냥 다른 사람 흠과 허물을 잡기에 급급해가지고 그 저 사람은 누구고 암우개 장로는 이렇고 암우개 집사는 이렇고 그 집사님이 그랬대 그 집사님 애들은 이렇대 이런 일로 흥미진진하게 이런 일로 서로 귀가 솔깃해가지고 왔다 갔다 서로 항생을 내하는 이거를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이 말을 하셨어요 주님은 내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내 빛이 어떻게 된다? 흑암 중에서 빛날 거다 성대 여러분 소급 빛과 빛이 돼서 착한 생실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주신 이 말씀처럼 이사회 58장이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교과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제가 설명 안 해도 이건 그냥 읽으시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아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주님은 이렇게 하셨네요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기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양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데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이 말씀 잊으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은 맞아서 맛을 봐야지만 소금이 들었는지를 알아요 소금은 어디든지 들어가면 자신이 없어져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2사 58장의 얘기도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내가 이랬지 내가 이랬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빛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소금처럼 조용하게 무슨 말을 했든지 조용하게 왼손이 하는 바를 이제 산상선이 나오지만은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했더니 안 보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은 그 행실은 어떡하더라 드러난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런 말을 생각합니다 기독교회가 요새 참 걱정이다 빛과 소금이란 말이 유행하잖아요 그리스도에는 빛과 소금이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먼저 빛과 소금 되려고 하니까 빛도 못 되고 소금은 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먼저 소금이 되면 자연히 빛이 될 수 있다 살아신 성들은 소금과 빛이 돼 주십시다 우리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소금과 같이 정말 고루고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말을 하면서 여기 2사 58장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 더 빠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빛이 될 수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금과 빛된 삶을 실천하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돼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나는 여러분 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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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